인간의 영장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인간이야말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사람이 동물만 또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들은 일단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라도 배가 부르면 바로 앞에 토끼가 지나가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요 흔히 먹는 걸 탐하는 것을 돼지라고 생각합니다 참 돼지같이 욕심도 많네 그런데요 돼지도 위장의 80%만 음식물이 차면 더 먹지 않고 과식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과식은 것은 누군지 아세요? 인간들이 과식을 해요 과식을 바다는 매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는 속담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욕심을 채우려는 것으로 안식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육신의 소욕은 끝이 없어요 만족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내 마음 속에 의호와 평강과 실학의 실학 이건 실학은 육체의 쾌락과는 달라요 내 마음 속에 그 성령이 해주신 실학 기쁨 이 평강 이게 강물처럼 있을 때만 우리 인간은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흙의 장막집에 살다가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죽을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로 이사를 가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일지를 말씀합니다 하느님께서 지으신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봄 8절에 말하길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인과 함께 있고 싶다 빌리포서 신에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와 함께 있는 것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의 허무주의나 비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열정의 사랑에서 차라리 빨리 떠나고 싶은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마치 번데기 같은 건데 이제 신령한 몸으로 나비로 바꿔진 그렇듯이 바꿔지게 되는데 어떻게 바꿔줄까 해당이 뭘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저쪽이 그 그래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루시면서 성령님이신데 오늘 본문 5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삶이 바꾸어집니다 목표가 바꿔져요 어떻게 바꿔진가 오늘 본문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믿고 삽니다 눈에 보는 육신의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와 성령 충만할 만큼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덴마크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룬드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당시의 덴마크의 비극적인 역사를 가슴 아파하면서 이 병든 민족을 위해서 행동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시여요 그 그룬드비가 신학대학 졸업을 때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영특하고 아주 유망한 젊은 청년 뜨거운 가슴을 가졌어요 그런데 목사고시를 보는데 얼마나 이분이 고든 사람이냐면 목사고시에 설교를 한 편을 하거든요 그 설교 제목을 무슨 제목을 넣어버렸냐면 덴마크 교회의 지도자들이여 휘기하라 그랬으니 이거 시험가에 보고 이 건밤인 거 하하니 이제 이 신빙이 원로들 그 목사들 휘기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낙방 목사고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했냐면 아주 외탄 섬으로 발령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런 의미가 목사고시 떨어졌죠 조그만 섬으로 유배당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거 완전히 절망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장래가 캄캄합니다 가장 이 어린이한테 찍혀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다시 그 목사로서 목사고시 다음에 봐도 합격될지 안될지 모르고 그 섬에 조그만 섬에 갇혔으니 제 인생이 어떻게 자기가 해답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그 저의 전신을 보고 암울하고 원망스러워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왔더니 잠을 못 자요 나중에 헛설이 오면서 신경색까지 걸려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하고 통에 잡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어른들을 회개하라 물론 회개할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손가락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회개가 터진 거예요 문제는 나고 죄는 나한테 있고 내 부적이고 연약이고 통고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 조그만 뜨거운 불을 받았어요 사랑의 자나님 온몸으로 치염했어요 그 신경색 불면증이 다 떠나고 용기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람 그리고 자기 가슴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 감격에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게 되니까 아 그분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폭포수처럼 말씀해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오고 그분 설교는 항상 세 가지 강조인데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레몬초 사랑하자 그리고 덴마크 땅을 사랑하자 그 영적 훌륭한 체험 받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사람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각계의 각종의 일꾼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사명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은혜받고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새로운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모은 사회의 각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변화되어가지고 덴마크가 새로운 나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말씀 영혼을 듣게 사랑하는 말씀에 의해서 모두가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나라에 지금도 각 지역에 동상이 세워지고 신화적인 인물이 됐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만 되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 함께 기도해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육안으로 보여준 대로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관광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세요 멀리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새롭게 오늘 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삶 믿음의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바로 그런 즉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제 몸을 떠나가고 싶는데 여기 있던 떠나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는 동안에 기쁘시게 되게 하는데 인생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지 않고 갔어요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손해보고 입보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것 육신에 감각하지 말고 사람이 알아주고 안아주고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예수 글쓰의 눈빛에 맞춘 복된 이름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리포스의 일장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기되게 내 몸에서 주인만 드러내게 내 몸에서 주인만 높여지게 하는 인생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14장 8장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오직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걱정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손에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못되고 내 자신의 몸부를 질 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기쁘게 한 무엇인가 그것만 찾으시고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데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하는 주기출목상 일사각오라는 감동적인 설교 내용인데 그분이 이 설교 내용 그대로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양한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나에게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 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위한 십자가 고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서서 어찌 주님 얼굴 배우리까 그러므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 오직 주님만으로 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사 참배하자에서 옥중 고통 가운데서 간악한 형사들이 신사 참배를 억지로 어떻게 시키려고 했냐면 신사를 딱 놔두고 일본 천황을 경비하는 신사를 해놓고 그래놓고 며칠간 밥을 안줘 굶겨놓고 손을 뒤로 묶고 묶어놓고 신사 앞에 음식을 놔두면 배고픈 게 먹으려면 입으로 먹다 보면 그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악한 게 꽤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향보를 주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못판에다가 판자에다 못을 총총총 박았어요 못 쪽쪽쪽 나오는 데다가 맨발로 위에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육중한 몸에 바로 꽉 두드리면 푹 빠지겠죠 그대로 찔리겠죠 또 한 발 뛰려면 또 쪼꼬고 폭배해가지고 이렇게 건너보세요 걸었어요 거기 한 번 안 숙이려고 절대 주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순결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그래도 천만 성도 주시게 된 것은 바로 한국교회의 정신인 지주가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를 세우거든요 오늘 우리 믿음의 한국의 선진들의 신앙 그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받아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본의 미탄이 야스토라는 최고 경영자가 있는데 그는 이 가네보라는 제약회사 말단 사원으로 취직했는데 나중에 그 회사 회장이 됩니다 그 회사를 일본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신 신화적인 인물이 바로 야스토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분에게도 시련이 있었어요 그 뛰어난 능력 때문에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좌천도 되고요 그리고 실직에 요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권한 빚박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확고한 신앙 믿음의 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분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만 좀 기쁘게 합시다 내 삶에게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타이바를 양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했다는 그 결심에 의해서 어떤 경우도 깨끗하고 거루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영웅군을 위해서 전도하고 산 거예요 세계 50개 나라에 3천명의 비스민에게 전도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고속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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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해서 최고 회장이 되고 존경하게 세워주시고 큰일을 감당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 지금 누구를 기쁘게 삽니까 이 삶의 수준을 보면 네 가지 그 삶에게서 수준이 나와요 이왕이면 수준 높은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첫째 마귀를 기쁘게 한 사람이었어요 마귀 그건 자기도 주위 사람도 망치는 인생이 되겠죠 주위만 지은 사람들 두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한 삶 그건 유치한 수준입니다 동물도 다 그걸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살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 때 외면당하게 돼 있고 세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한 삶 이게 좋습니다 이게 믿음의 덕이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해야지 그러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제 높은 차원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어떤 수준이에요 하나님만 그냥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최고의 수준 최고의 수준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울렸네 그의 손가락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올 때 청중 완전히 매료됐어요 와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대단하다 와 연주가 끝나자 막 우려같은 박수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 일어섰어요 막 확 대단하다 그런 열광한 그 청중 앞에 있는데 그 맨 앞줄에 한 노인이 예 그냥 앉아보시면 앉아있는 거예요 그 피아니스트는 연주가 끝나고 환호와 찬양 가운데서 대단하다고 하는데 고개를 푹 떨어뜨린 제 무대에 걸어 나옵니다 무대 감독이 야 오늘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막 이거라고 막 칭찬해 그 젊은이가 전 잘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아니 저 청중을 보세요 저 늙은이 제외하고는 모두 일어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젊은이가 침통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저 노인이 저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저 노인이 저 선생님이셔요 울먹이면서 이 피아니스트가 갈망했던 것은 스승의 단 한마디 잘했던 칭찬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환호성해도 자기 스승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 그 표정을 보니까 시원치 않아요 풀이 팍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젊은이에게는 희망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누구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최고의 대가 스승의 칼채에 스승의 칭찬하기를 원한 거예요 스승이 지금 까맣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열광한들 최고의 대가 가장 정확하게 내 모든 걸 평가할 수 있는 그분이 인정하지 않은데 나는 실패자다 오늘 이게 오늘 그리스의 인원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 비하니스 때가 자기 선생님의 칭찬을 갈망했듯이 우리가 정말 인정받긴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심판하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계 영합하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단다면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다 하더라도 두려우지 마세요 왜요 나의 주인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면 기쁘게 할까 내 인생을 주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확히 아시니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앞에서 정확한 그분 앞에서 백보자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이라고요 물론 전도하는 것 영혼구하는 것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 주님 원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두 번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열두 지자 부르시고 말하길 마가본 삶의 사이 말하길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고 순서가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전도고 귀신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한 삶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먼저잖아요 우선이잖아요 그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인생 그게 가장 첫째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그분과 함께 있기가 성의의 임재를 말하는 건데 성의의 임재가 그냥 뭡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고 육성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감을 해서 내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시혈이 있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으시다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 자체의 그것으로 그 행복과 그 시간이 좋고 그 시간이 즐거운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가문에서 여기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온 사람 빈 껍데기가 되고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한 인생을 긋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게 돼 있고 무시로 성령하여서 살게 돼 있고 주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은 위로와 주님 만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 높여주고 주님 자랑하고 행복한 내 인생 그걸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귀신 쫓는 건 말씀의 도가 들어가야 어둠이 떠나고 귀신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서 하는데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데는 다시 살리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한 그 삶을 살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반드시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관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합니다 선량한 자 선한 영생의 부활 악을 악한 영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활되는 것 신량한 몸도 급수가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 부활의 영광이 빛이 다르는데 15장 41절의 권서에 말하기를 해의 영광 햇빛 같은 부활 달의 영광 달빛 같은 부활 별빛 같은 부활 별과 별빛도 다르더라 그랬어요 편의상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햇빛 같은 부활 삼층천이라면 달빛 같은 부활 이층천 별빛 같은 이층천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천국까지 갔다 오시면 물론 그거 좀 참고로 그냥 들으세요 성경이 없는 거지만 이 삼층천은 아주 영광의 보좌 그 가운데서 미얼류관의 황금수레를 타고 왕이 왕 왕 삼층천 이층천은 흰원입고 날아다니는 수준이고 이층천은 걸아다니는 수준래요 근데 조금 더 설명하면 이층천에 100명에 간 사람 95명이고 이층천은 4명 삼층천은 100명에 한 명 정도 가더라 그래요 여러분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깨달았냐면 누가 머리 하락의 쓰레기고 내 맘에 우러나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알지 않아요 바울은 보금을 위해서 모든 걸 들인 삶을 보금에 살았어요 보금에 참여하자고 그래서 내가 다름질할 자도 다 다름질할 자도 상은 하나인지 알지 못하느냐 어디로 다름질하라 여러분 다름질합시다 내 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최고가 되면 좋지만 최고는 다는 아니에요 내가 최선 다했느냐 바울은 뭐라한가 빌리포 3장 2사에 말하기를 내가 잡은 줄을 기지 않냐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떼를 향해서 그 표떼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내가 쫓아간다 달려간다 물론 우리가 전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뿌리고 애쓰고 해도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씨를 뿌리는 뿌린대로 각각 일한대로 바울은 심었고 아부는 물을 주었으되 심느니 물두니 각각 양육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각각 일한대로 상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을 놓고 대신 자를 품고 대신 자를 품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포기하면 그 영혼 불속에 갑니다 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백버지 심판 앞에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는데 주님의 즐거움에 찬양하십니까 주님의 즐거움에 찬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 주님 볼 때는 작은 씨앗이더라고요 그리고 기회가 항상 있지는 않아요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한 삶 주님을 기쁘게 한 삶이 뭘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을 높이세요 그럴 때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자리에다 칭찬받는 복된 예루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